네 반갑습니다 코인승부사 박프로입니다 오늘 페페코인 한번 살펴볼건데요 요즘은 수익성이 있어서 가장 메리트로 보이는 밈코인의 상승세가 엄청나구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어서 현재 800억 달러의 규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 가장 상장하자마자 화제였던 페페코인을 오늘 볼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코인이구요 말 그대로 밈 자체의 인기를 끈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각광을 받았는데요 일론 머스크 또한 페페코인을 자주 언급하면서 꾸준하게 트위터에 올리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곧 미국 대선인데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밈코인 제 생각에는 무조건 오를 거라고 보구요 머스크와 트럼프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제 밈코인 무조건 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3주 만에 지금 시가총액에 도달했구요 보통 도지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0달러를 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3주 만에 도달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죠 시바이노보다 파급력이 훨씬 크고 출시한 지 3일 만에 2만 1000%까지도 급등했었구요 아마 도지를 이어갈 밈코인 대장코인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밈코인 시가총액 3위에 있습니다 실제 사용 사례를 거치면서 탈중앙화 앱을 구동하는 밈코인이라면 장기적으로는 큰 상승을 볼 수 있는데 현재 단순 밈으로 유틸리티 같은 특성을 따로 가지고 있진 않은데요 하지만 밈코인 특성상 한 차례 시세를 받으면 정말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최근에 엄청 상승하는 이유가 거래량을 떠올릴 수 있죠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전 btc 반감기에 의한 기대로 이제 채굴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 반감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아주 큰 불장이 올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번 밈코인 또한 아주 큰 상승기률을 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특히 페페, 도지, 시바이누 같은 높은 시총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앞으로 쭉 좋은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상승률 500% 예상 밈코인 저희 코인승부사에서 단독으로 오픈해드릴 거고 아직은 국내에서 노출이 되지 않은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일단 재료 입수했고 매직 구간까지 모두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지금 도지코인 보시면 한 종목만으로 최대 200% 가까이 수익을 드렸었죠 유튜브 정책상 이제 영상에서 설명드리기엔 어떤 코인인지 말씀을 드리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코인 정보 바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로 발생하는 비용 없이 100% 무료로 코인 정보 오픈해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그리고 문자만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 밈코인 정말 크게 상승할 거고요 도지코인보다 훨씬 파급력이 클 겁니다 이거는 또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 앞으로 코인베이스 상장까지 앞두고 있으니까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전에 페페코인 일봉주봉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10월부터 차츰 매집 구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눌림목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만큼 순 매수세가 점점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밈코인 시세가 조금씩 나온다는 건 이제 곧 알트 불장이 올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건데요 여기서 정고점 한번 또 돌파해주면 그대로 수직 상승할 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9월 순매수량이 늘었죠 이거는 좀 과거의 차트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보다 더 크게 한번 시세가 나와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밈코인은 빠르게 타오르지만 또 빠르게 급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전 도지코인도 그랬었고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고 해서 수급이 언제 꺾일지는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밈코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으로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번에 빗썸 업비트 동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패 유력한 코인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밈코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장 폐지 유력한 종목들 꼭 문의 남겨주셔서 한번 정보라도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지금 천원 미만의 동전주 보유 중이신 분들은 저희가 어떤 코인인지 한번 체크해 보고 이게 상패 유력한 코인이 맞는지 체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상패 가능성이 있는 코인 보유 중이시면은 빠르게 손실 없는 구간에서 정리하셔야 하구요 만약에 보유 중인 코인 확인 후에 상패 코인이 아니다 라면은 종목 진단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페 지금 보유자분들은 제가 승률 높은 검색기라도 무료로 챙겨드릴 테니까 이걸로 단타매매 해보시구요 지금 승률이 한 95% 정도 되니까 부담없이 무료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또 말씀드린 대로 해당 상패 유력 코인이 이제 업비트 빗썸 모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거래소 중에 한 곳이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문자 남겨주시구요 뭐 100% 무조건 상패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상패 가능성이 있다 유력하다 유의 지정이 될 확률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 없으니까 이런 리스크 그냥 한번 정도는 살펴보셔야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실 테니까요 요즘에는 스테이블한 코인 말고 시총이 낮은 동전주, 옆전주 이런 코인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 혹시 이런 종목들 매수를 할 예정이시거나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상패 유력 코인 리스트 세 종목 무조건 정보 알아가셔야 되구요 어차피 손해볼 게 없는 게 일단 저희가 확보한 정보니까요 저희가 정말 큰 돈 들여서 확보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따로 금전적인 요구가 절대 하지 않을 거니까 대신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서 좋아요와 구독만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이는 010-9627-3205번으로 문자 0번 하나 남겨주시구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